. 탄바람을 맞아갖고 지금 조상 몇 하리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자고 일어나도 내 몸이 쑤셔 이렇게 막. 맞아요. 목덩이가 아파 죽겠어 막. 근데 가도 병원 가도. 괜찮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문땡이가 쑤시고 아프고. 머리가 이렇게 깨지게 아프단 말이야. 맞아. 그렇잖아. 그 병원에 가도. 없어 왜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엄마는 지금 왼쪽을 맞은 거란 말이야. 여기로. 다 맞았어 다리까지. 이게. 이게 살 맞은 거야 엄마가 조상 살을 맞은 거야. 조상 살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일어나도 아이고 아이고 서도 아이고 아이고 다리도. 나이가 들어서도 있지만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이게 특히 삼 년 전서부터 더해 몸이.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상으로 저기 했잖아. 이거는 산타를 잡아야지. 르타를 잡고 산타를 잡아야 돼. 그렇다고 이거 잡는다고 엄마 막 날라매게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 이쑤시고 아픈 게 덜 해. 그래요. 그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 재작년에. 응 삼 년 안 되신 분이 있는데. 홍어가 들어가셨어요. 응 근데 갔다가 상문이 내 집안으로 들어왔잖아. 네. 상문이 나 타고 들어왔어 근데 나를 치고 들어온 거야 엄마.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아. 머리가 맑지가 않아 엄마가. 맞아요 안 맑어요 근데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는지 저는 안 갔어요. 몰라 나한테 자꾸 상문이 치고 들어온 거 같으니까 그 둘째가 몇 살이야. 제가 큰 애가 저기 토끼띠 서른 여덟 서른 여덟이 토끼띠인가. 그리고 작은 애는. 작은 애는 큰 애하고 네 살 차이예요. 네 살. 작은 애는 누구한테 인간들한테 상처받은 거 있어 말로다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같이 앉아서. 응. 왜 무슨 저기에 있어요. 가스 말이를 한 번 한 것 같아서. 가스 말이요. 혼자 삭히니까 저렇게. 지금도 혼자 삭혀요. 걔는 말을 안 해. 응. 작은 애가. 작은 애가. 그래서 그게 조금 답답해 보여 우리가 볼 때. 안쓰러워. 응. 걔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 그래요. 응. 몸에 상처를 받았어. 마음의 상처받고. 응. 어떡해. 응. 얘기 좀 해봤어 작은 애랑은. 나는 그걸 여기 와서 알았어. 몰라. 몰라. 걔는 항상 좋은 모습 보이려고 그래. 맞아요. 엄마한테 상처 주기 싫고 주변 사람들 상처 주기 싫고. 혼자 끌어안을 여는 사주란 말이야. 걔가 잘 살겄어요 걔가. 그러니까 남 걱정하다가 힘들어. 아아. 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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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따 내놔도 내 새끼들 빠질 사람 없어. 근데 그런 인간 상처를 받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가. 그래. 그래도 걔는 누구한테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응. 응. 근데 큰 애는 저기 이때인데 걔는 여자하고 잘 살겄어요. 응. 근데 걔가 말투로 좀 고쳐야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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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표현력이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 말이 강해 상대한테 탁 탁 쏘는 말이야. 예. 그럼 여자가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 딱 아빠랑 본인이랑 남편이랑 똑같아. 똑같아 걔가 신랑하고. 응 똑같아 하는 짓도 똑같고. 엄마나 아빠랑 살면 속 안 터져. 숨 막혀 죽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니까 어때 새끼들 보고 참았으니까 이만치 살아던 겸. 맞아. 응 안 그랬으면 엄마 열두 번 짐을 싸서 열두 번 짐 나갔어야 돼. 못 살아 숨 막혀서 아빠랑은 남편이랑. 살아요. 응 그니까 혼자 울면서 지금까지 버텨 온 거야. 응. 왜 새끼 하나 내가 피해주기 싫으니까. 엄한 소리 들어도 나는 참아야 되고 나만 나쁜 년 돼야 되고. 근데 걔가 그래요. 응. 근데 여자하고 잘 살겠어요? 괜찮아요. 살다가도 쟤를 누가 미워 맞히냐고. 아. 응. 말을 하면 그냥. 탁 쏴. 탁 쏴. 응. 고치지 않으면 누구랑 살. 요즘 옛날 사람이나 버티지 요즘 애들은 안 버텨 가. 근데 지금 여자는 잘 들어왔어요? 여자는 괜찮아. 내 성격이 얘도 만만치 않아. 성격이. 그니까 누가 하나가 참아야 되는데 둘 다 참지를 않으니까 문제예요. 여자가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온손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엄마도 차분한 성격이잖아. 네. 한 번 도끼 좀 쏴 봐. 엄마도 안 쌌어? 엄마도 쌌지? 독하다 내가 잘한. 잘 들어오긴 잘 들어온 거야. 잘 들어왔어요? 근데 서로 맞춰야지 이제. 남남끼리 왔는데 쟤네들 원래 자식 셋을 낳아야 돼. 누가?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아. 셋을 낳아야 되는데 둘 밖에 안 나서. 둘째가 밝아서 이뻐. 둘째가? 응. 근데 큰 애는? 큰 애는 걔는 똑똑해 머리 애기. 머리가 왜 이렇게 똑똑해요? 응. 즉은 애는? 즉은 애는 걔는 이제 EQ가 좋은 거지. EQ가. IQ보다. 지능이, 재주가 좋은 애야. 머리가 돌아가는 게. 둘째가? 응. 근데 큰 애는 머리가 똑똑해. 똑똑해. 둘째는 잘못하면 말을 잘 가르쳐야 돼. 말문이 좀 늦게 터질 수도 있어. 그런데 미누리가 우리 아들하고 오래 잘 살겠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참지 않으면 둘이 오래 못 살아. 하나가 죽어야 돼. 응. 근데 작년부터 많이 싸운단 말 안 해? 싸우긴 안 했어요. 안 져. 쟤네들도 잘 엄마가 원래는 쟤네들 보낼 때 이런 풍파를 잘 재워놓고 보냈어야 돼. 시집 장가를. 바람을 재워놓고 이런 사나 바람이 부니까 자식한테도 가는 게.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큰 애가 이혼을 했었거든. 이혼 안 했는데. 애들이, 지 엄마가 뒤로 갔거든요. 뒤로 갔는데. 새로 여자를 얻었어요. 새로 얻어서 나는 잠잠하게 잘 살려나. 그게 걱정이야. 내가 얘기잖아. 아들이 성격이 막 쎄다니까. 그래서 이 투로 고치지 않으면. 내가 요즘 옛날 할머니들이랑 버티지 요즘 애들은 못 버텨. 그래서 내가 쟤도 이런 풍파를 잘 재워줘. 이 할머니가 엄마가 잘 재워줘야 애들한테 풍파가 안 가. 그런데. 애들이 우리 집으로 오겠어요? 지금은 안 와. 지금은 안 와요? 근데 이 다음에는 와요? 뭐지 엄마가 서운한 말 했나 봐 아빠랑. 엄마가 아빠한테 서운한 말. 아니. 아빠가 엄마한테. 본인 애들이 애들한테 큰 애한테. 엄마가. 오기는 와요? 와. 당장은 안 오는데. 당장은 안 오고. 이게. 내가 아까 이제 조상이 끊어지면 자손들도 끊어져. 이거를 잘 재워줘. 잘 풀어줘야 돼 엄마가. 그래야지 내 몸도 편안하고 내 새끼들도 편안한 거야. 안 그러면 이 풍파가 들면 새끼들을 가만 안 두니까. 응. 그는 나중에 한번 다시 와요.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그럼 시집으로 갔어요? 내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엄마. 왜냐하면 처녀로 온 거 아니야? 누가?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원여자는 안 와. 원여자는 안 와. 안 와. 네. 네. 그 이 두 번째 여자도 누구랑 살다 온 여자야.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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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로 간에 초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러면. 서로. 둘 다 이혼한 사람들이야. 같이 만났어. 그랬으면 서로 간에 옛 거를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다 서로 간에 못 버려. 아. 아. 그 아들이 의심이 많아. 말할 수밖에 없어.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여기다 같이 살아서. 그래서 얘도 못 믿어 지금. 아. 우리 아들이. 그런데 지금 아들을 둘을 들고 왔어. 응. 근데 쟤네들은 내가 기르면 아들이 힘들어. 내가 기르기는 힘들어. 그럼 지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나중에 보내야지. 때 되면. 그럼 가겠어요? 응. 내 새끼는 못 기르잖아 지금. 그래요. 그렇잖아요. 원래 아들은 자식을 셋을 빨리 낳았어야 돼. 불러서 저기요. 그 측은 놈은 그래도. 지 아버지를 많이 생각해요. 생각하지. 그렇지. 근데 아빠도 본인 남편도. 숙명스러워서 애들을. 끊어내는 형국인데. 근데. 지 그녀는. 아빠를 많이 생각해요? 생각은 하지 왜 안 해. 큰 애는. 큰 애는 아빠한테 원망이 있어. 원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응. 지 아빠가 그렇게 잘했는데. 아빠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도 내잖아. 본인 남편도 말투가 상냥하지 않아. 그러면. 그럼 애들한테 말을 툭툭 쏜단 말이야. 열 개 그냥 해 주는 거 잘해 주는 거하고 마음으로 잘해 주는 거하고 달라. 해 주기는 잘해 주는데. 마음으로 하잖아. 이 말이 나오는 언어가. 그게. 진짜. 사람한테 승차가 없지. 그럼 대중은 나 많아요. 이거는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근데 나는 지금 만나는 여자하고 좀. 한번 저렇게 돼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살게 하려면 엄마는 나중에 나한테 다시 찾아와. 잘 막아줘야 되니까. 일단 올해는 엄마 몸 관리 먼저 잘해. 응. 나 쓰러지면 안 돼. 나 이렇게 신경 써요. 우리 땅이라도 좀 언제 팔려 없어요? 지금 당장 안 팔려. 안 팔려요? 올해는 넘어가야 돼. 그 죄가 받으려면 못 받아. 죄가 못 받아요? 응. 조금 내려. 금액을. 응.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저거라도 팔아가지고. 전세라도 좀 어디 올라가고 했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둘째 아들 내 집에서 쭉 잔 자다 싶어요. 지금. 아유 내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 엄마 보기 좋지 않아. 팔자야 팔자. 내가 작은 애도 잘 감싸줘. 안아줘. 응. 그래도 힘들 거예요. 힘들어. 뭐 때문에 그럴까? 응. 마음 좀 봐봐. 지금 엄마 아빠 상황도 그렇고. 엄마 상황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처해진 상황도 그렇고. 응. 응. 그니까. 아들 앞에서 힘든 모습 보이지 말아. 응 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응. 그래야지 엄마가 애가 덜 힘들어. 응. 아니. 지금 만나는 여자하고 그냥 응. 응.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또 안 살면 저거 어떻게 안. 일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팔꿍치가 된다니까요. 일단은 그것만 잘하셔. 응. 아유 난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아저씨 모짜리도 아주.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응. 쉽지가 않아. 어디 해? 엄마가 아빠를 이길 수가 없어. 아빠 고집을 당할 수가 없어.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네. 얘기했으면 안 돼요? 일단 좀만 기다려. 네. 아셨죠? 나중에 한번 찾아오셔. 그래. 네.